A 했고 B 이거다 이상하게 저번보다 렉이 걸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 이거를 어떻게 바꾸냐인데 음 음 기둥을 해보자는 의견이 있었거든요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노란색으로 3번 그 다음에 주황색이랑 베이지색이랑 고민되네 음 음 베이지로 하면은 이렇게 이렇게 먹을테고 베이지로 하자 이렇게 하면 4번 4번 했고 하나 둘 셋 넷 다 열곱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다 다섯개구나 열 몇번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거지? 음 음 뭔가 망한빌이 드네요 어떡하지? 수습불가인데? 어떡하지? 어? 왜 진동무드가 아니야 됐다 음 음 검은색 하자 검은색을 한 다음에 베이지를 하고 노란색으로 어 그래도 이렇게 해도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횟수가 여덟번 어? 근데 됐어 됐으니 패스 자 C라인이네요 뭔가 지렁스렁 꾸불꾸불한게 그 젤리 같은데 일단 이거를 이걸로 바꾸던가 아니면 이걸로 바꾸던가 하는게 좋을거 같은데 아 어떻게 하는게 제일 잘했다고 소문날까 아 아 이거 하자 그리고 이거 이 색깔로 그러면 두번 이렇게 라인 생기니까 세번 그리고 네번이네요 과연 된거야? 오 됐어 됐어 자 다음 또 꾸부랑끼리네요 음 음 이거를 일단 가운데꺼를 없애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해요 이번엔 이걸로 없애 볼게요 한번 되면 좋고 안되면 뭐 안되면 뭐 어쩔 수 없고 아 이거 이거 생겼구나 이거 버키를 거꾸로 해놓는거 같은 모양이 두개가 생겼네요 아 이러면 안되는데 이러면 안되는데 스타 으으이 우으 일단 최호는 봅시다 그 다음에 이걸로 바꾸고 그 다음에 세상을 파랗게 근데 이 접는소리가 은근히 계속 뭐랄까 좋네요 되게 오오 됐어 됐어 자 아 섞였어 무지개 지렁이야 무지개 지렁이라니 잠깐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잘했다고 소문나지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이거랑 이거를 없애볼까 흠 흠 그러면 흠 흠 이거랑 이걸 없애보고 흠 흠 흠 핑크색으로 먼저 채운 다음에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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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해야될지? 음.. 한 번, 그 다음에 두 번 일단 이렇게 해보자 이걸 상상하면서 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한번 해보고 싶은 대로 할게요 안 된 말고 두 번 세 번 딱 봐도 여섯 번 이상이다 세 번 했고요 네 번 여섯 번 이상이다 아, 잘못했다 이게 똑같은 색깔 있는데를 클릭해도 그걸 치워주는지 모르겠네요 다섯 번은 어떻게 하지 이거를? 아, 고민되는구나 이런 책이랄 다섯 번 다섯 번을 한다고? 하아 음 주황색을 가운데로 없애면 핑크색이 지금 문제이긴 한데 하나만 없애보.. 아니야 어떡하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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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핑크색 이렇게 이렇게 채워질 테고 이걸로 이렇게 채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채우고 셋 그 다음에 다섯 여섯 일곱 일곱 개야 안돼 어떡하지? 음 여섯 번 이렇게도 여섯 번이고 무조건 여섯 번 이하로 해야지 통과가 되는 것 같은데 하아 색깔을 바꿔?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니지 하나 둘 셋 이걸로 바꿔볼까? 하나 둘 셋 다섯 개 벌써 나오셨어요? 이야.. 빠르다 아 안돼 안돼 망했어 망했어 다 망했어 없앱시다 한 여덟 번 한 것 같은데 열두 번 와 어떻게 다섯 번이 나오지? 으음 으음 으흠 다섯 번이 나오려면 어떻게 될까? 다섯 번이 나오려면 어떻게 될까? 두 번째 예상 한 번 더섯 번을 삼시 계신 두 번째 이번 셋 다섯 번 네네 세 번째 세 번째 다섯번 했어 역시 난 말이 없어서야 집중을 좀 하나봐요 마네야군 약간 개집개같은 모양도이고 어떻게 해야 되지? 와아 손 쓸 엄두가 안나는데? 이게 뭐야 맞아 진짜 그렇게 말하고 싶다 이게 뭐야 와아 아니면 최소한 몇번 이내로 해야 되는지 나왔으면 좋겠어요 음 이렇게 하면 두번 아 여길 안가네? 이런 개망했네 개망있어 깨끗해지니까 좋긴 좋다 파래 일곱번 일곱번 여섯번 나오셨어요? 그럼 여섯번인가? 어떻게 해야 어떻게 해야 여섯번이나 오지? 이걸 이렇게 없애고 일곱번 세 번 세 번 네 번 다섯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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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어떡하면 좋지? 아 아 아 아 아 아 저거게요 산놈으니 더 큰 산이 존재하는구나 이런 첵이랄 야 이건 어떻게 풀어야될지 모르겠다 일단 오렌지색같은 오렌지로 마무리를 합니다. 여섯번이야. 이것도 다섯번을 해야되나봐요. 미치겠구마. 이걸 어떻게 다섯번을.. 다섯번을.. 잠깐.. 이거를 이 색깔로 바꾸면.. 그러면 망하지. 그래. 망하지. 그래. 그럼.. 이걸 이 색깔로 바꾸는건 맞나? 일단 이 색깔로 바꾸고 시야를 좀 확대를 해서 분홍색을 하면은 다 치워지질 않고 이것도 파란색을 바꿀까? 여기 사이를 이렇게 바꾸면.. 그래도 색깔이 좀.. 저기 할 것 같은데.. 일단 바꾸자. 그 다음에.. 이걸로.. 이렇게.. 둥그렇게 채워주면.. 파란색이 또 남겠지? 아! 젠장! 그래. 분홍색. 이럴땐 핑크핑크하게 바꿔버리는거야. 그 다음에.. 그 다음에.. 어.. 일단.. 좁쌀들을 좀 없애고.. 그 다음에.. 딱 봐도 지금 다섯번 이상을 한 것 같다. 에라이.. 으어어.. 그러게.. 다섯번 이하가 안나오네.. 음.. 여섯번..